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모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 추세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양당은 선거는 이제부터라면서 신중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론안흥기자 이현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양당 지지율 취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새 4.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야 추이선이 엇갈린 건 약 1년 만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천 공정도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공정과 불공정 응답이 비슷했지만 민주당은 공정 27%, 불공정 53%로 불공정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실제 판세는 어떨지 양당에 물어봤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널A에 공천 잡음 때문에 지지층이 잠시 이탈했을 뿐 3월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다시 결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천 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근본 바탕에 있는 무능한 정권, 국정에 대한 심판, 민심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관계자도 채널A에 공천 국면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원점 수준이 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성민 전 기획관이 160석을 언급한 건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특히 122석이 걸려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1천 표 차이로 갈리는 곳도 많아 성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에서는 한 표라도 앞서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당 지지율이 확 쏠리지 않는 한 총선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죠. 접전인 이번 총선, 끝까지 피말리는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여로나는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